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한폐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될까 어떨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모든 종류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래들 대면 거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더욱더 가파라질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가지 그동안 예약되어 있던 많은 종류의 사회적 모임이 계속 이렇게 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대면 거래를 주로 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큰 타격이 있겠구나 우려를 하게 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중국 당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중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큰 홍력을 치를 것으로 봅니다 중국이 전세계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스가 강타했던 2003년에 4.3%였지만 2019년도에는 16.3%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세계 상품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에는 불과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10%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두가지 수치는 중국과 교육관계에 있는 전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중국에 대해서 수출 의존도가 25.1%까지 의존하는 국가는 중국의 생산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런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겪게 될 어려움에 또 한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계 국내 총생산이나 전세계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8.4%에 불과했지만 2016년도에는 25.8%까지 급증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중국이 제조업에 관한한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을 뜻합니다 결국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치료되어야 될 비용은 제조업의 탈중국화일 겁니다 제조업의 탈중국화가 가장 중국의 경제적인 면에서 손실일 겁니다 이미 이런 추세는 미중 무역전쟁 발발 때부터 관찰됐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탈중국화 현상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추세가 중국 외의 생산기지를 이동시켜서 국가 리스크 구체적으로는 차이나 리스크 중국 리스크를 피하는 쪽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그런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 집권 세력에게는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국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탈중국을 시도하는 다국적 기업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다국적 기업의 고위 경영진들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에 머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할 정도로 그만큼 탈중국을 시도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숫자나 비중이 증가해 왔습니다 우한 폐렴은 중국 진출 외자객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본격적으로 촉진하는 움직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주변국인 베트남 등은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 당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언택트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모든 종류의 대면 거래가 축소가 되고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기 전까지 언택트 대면 거래의 축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언택트에 익숙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럼 그만큼 비대면 거래에서 대면 거래로 다시 복귀하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대면을 사업을 기본으로 삼는 업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비대면을 사업의 기본으로 삼는 그런 업종들은 호황을 누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2월 11일 날 천재교육은 아주 흥미로운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천재교육이 갖고 있는 비대면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 밀크티그를 국내 첫 확진자가 발표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초등 분야의 신규 결제가 전년 동기보다 45.7%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체험 신청은 117% 증가하고 결제는 122%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체험 신청은 60% 감소했고 결제는 3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로 하면 대면 거래는 계속해서 죽을 쓸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가능한 사람 접촉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말 대면 거래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가 제기된 첫 달 2월 첫 달의 첫 주는 1일하고 2일이죠 카드 사용액은 설 연휴 직전 주말보다도 11.5%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소위 언택트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대면 거래 자체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대면 거래의 축소로 눈에 띄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우선은 자영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에 자영업은 최저임금의 급등과 같은 정책으로 말미하면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고 개우 연명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이들에게 신종 코로나는 결정타를 먹이는 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도산 폐업이 후폭풍처럼 그렇게 휘몰아치지 않을까 지금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정책은 없지만 일단 세 가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한 폐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효과적인 대응으로 과도한 불안감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한 조기에 진압해서 우한 폐렴에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밀어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대면 거래 사람들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별하게 생존에 성공해야 될 그런 특별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11일 날 방송됐던 경제 휘청글이다 전염병 공습을 보고 홍관희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 정치적 꿈을 갖고 행한 행동이라지만 법을 공부했고 판사도 지냈던 사람으로 그렇게도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권력은 상당히 질기고 강하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에 입문하기 이전과 이후에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양식이나 양심이나 이성이나 지성 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중독성이 강한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든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불과사에서 일단 권력의 눈이 가리고 나면 무슨 일이든 자신의 행위와 말을 합리화시키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의 하산길이나 무대의 막이 내리질 점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홍관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댓글과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확보하실 수가 있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관리, 자기개발, 자기경영처럼 자신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제가 새로 출범시킨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와 사례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하셔서 젊은 분들이 검한 세상 사례에서 승리하는 쪽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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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